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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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브 득점! 원 얼! 길민 상탑 스피! 1대2 아 조승민 포인트 플릭 강력해서 완벽한 타이밍에 구사했습니다. 갖다 내지 못하는 길 있습니다. 조승민 또 한 번의 서브 득점! 조승민 나가고 맙니다. 좋은 건 아니거든요. 네 그렇습니다. 아 그러나 자 길민석의 오늘 숙제는 서브인 것 같아요. 네 서브 리시브가 오늘 좀 뭔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리시브도 지금 범실이고 이것도 안 놓치죠 조승민 2대8 나갔어요. 찬스가 와도 범실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자 조승민 선수의 리시브 자 김민석 일고 있습니다. 자 김민석 적극적으로 움직여 김민석이 지금 하는 것보다 더 잘하는 선수상하여 그런데 다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초반에 아마 그 신린 선수들은 적응하기 굉장히 까닭 없습니다. 그렇죠. 0 대 4 김민석 서버 득점 이번에도 과감했습니다만 네트 맞고 그리고 조승민의 서버는 어려운 서버예요 이번에도 완벽한 시스템 손실 없이 본인의 원하는 대로 다 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버텨죠 6 대 4 쫓기는 조승민 아 서브로 7 대 4에서 다시 조승민 조승민 걷어올린 5 대 4 자 이번엔 길민석 잘 저 찬스에서 놓치는 점수 아쉬움이 많이 남는 길민석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승재 아 조승민 9 대 6 앞서 있는 조승민 자 길민석 선수가 그렇죠 길민석 가라도 따라 1 대 4 1 대 5 2 대 5 2 5 5 5 5 5 5 5 6 6 6 5 6 6 6 6 6 7 7 7 8 9 9 9 7 9 9 12 12 13 13 14 15 15 15 15 16 20 20